나도 방송에 여친 없는 것처럼 놀길래 그렇게 약속됐나 보다 했죠 나도 방송 잘 봤거든요 걸그룹에 넉나간 사태를 악화시키는 어리석은 남자들이 대부분인 반면 저는 저의 최선과 당신의 시선에 기대해볼까 합니다 해봐요 대인님 최선 먼저 내 오토바이 지금 그 몸으로 저길 내려가겠다는 거예요? 오토바이 가지고 나요 이거 좀 나요 제 다리야 당신 목적에 적 갖고 다시 싸면 되잖아 내 이력이 적 있다고